오랜만에 걷기운동 가는 길이에요. 집에서 출발해서 1시간 코스에요. 걷기운동 중에 예쁜 조명들을 발견했어요. 예쁜 불빛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네요. 여러분들도 잠시 구경하시죠. 원주에서 열리는 원주 한지 문화재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린다네요. 저는 원주에 살지만 이런 행사를 몰랐어요. 이번 기간에 방구석 온라인 체험도 한다네요. 원주에 오실 일 있으시면 꼭 구경하고 가세요. 걷기운동 가다가 눈이 호강하네요. 저기 계단에 조명들이 한이로 만든 거래요. 저는 다시 걷기운동 출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